8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연준 지윤 막내 운학입니다 아 두 분 인간을 잘 지키고 있었죠 물론이죠 줌부르는 미국 무대를 찢다 못해 산산조각되고 오셨다고 반응이 어마어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저희 대장 캡틴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오늘 인간에 쏟아 부으려고 치어럽 에너지를 모아놓았거든요 여러분 저의 엄청난 기원을 받을 준비하세요 제가 많이 다 받아야죠 오늘은 줌드장을 필두로 저희가 인간 응원단이 되어 여러분께 에너지업 치어럽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분들도 더욱 열정 가득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전더블 레전드 열정 끝판왕 유나윤호 원조 치어럽 요정 트와이스에서 솔로 학대비 지효 인간 비타민C 스테이씨 한여론 자연 각광제 더보이즈 전소미 조유리 무대로 기반아 가세요 네 그럼 먼저 인간 응원단의 대체불가 에너지 오늘의 1위 후보 보여주세요 8월 스틱즈 1위 후보 더보이즈 리클로즈 뉘진스 슈퍼샤 뉘진스 ETA 지금부터 실시간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주류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인기가요 사적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다음 무대는요 힐링 에너지 청춘의 감성 BXB 반짝이는 멜로디 트리플렛 러블루션 감미로운 썸머송 세버너스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안녕히 있자 안녕히 코트 설치면